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가상화폐도 디지털 거래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거래는 은폐하기도 쉽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한 규모라든지 거래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날로그 거래에 비해서 디지털 거래는 참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걸려들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속으로 표현하게 되면 김남국 씨가 그냥 홀딱 그냥 다 벗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조선일보도 큰 역할을 했지만 이 가상화폐 전문업체인 디지털 에셋이 주변에 인력풀을 갖고 있으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 디지털 에셋의 거래 분석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든 안 불든 간에 아마 이번엔 검찰 조사관들도 디지털 에셋의 거래 분석에 크게 아마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이 거의 파죽음 입니다. 본인도 아마 운명을 예감할 겁니다. 내 운명이 내 운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뭐 이 사진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다른 사진들은 상당히 맛이 좀 가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디지털 에셋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과상화폐 전문 잡지입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독 보도가 김남국의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을 건넸다는 겁니다. 2021년 또 10월 김남국이 막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4월 27일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 1년 정도 넘게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거래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위믹스 코인을 받게 된 것도 2021년 10월 11일 무렵이니까 국회의원 의원으로서 있게 활동할 당시에 불상의 여러분들 계좌로부터 위믹스 코인이 들어가 온 거죠. 이 김남국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개인지갑 4종 등 지갑 주소 65개 전체 분석 지금까지는 한 개만 분석을 했거든요. 업비터 빗섬 등 장례 거래 내역은 확보 못했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장례 거래 자료는 다 모았을 겁니다. 장례 거래 안 한 외의 부분을 그냥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다 이런 분석해가지고 검찰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디지털 에셀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박상혁 기자한테 좀 박수도 치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지성이 가장 잘 활용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디지털 에셀스는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함께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3년도 4월 27일까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완전히 이제 까발기게 된 겁니다. 본인이 뭘 했는지 물론 화장실 했었는지 침실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몇 시 몇 분에 몇 개를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공짜로 언제 받았는지 이게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알려진 김남국의 개인지갑 4종 클립지갑, 위믹스지갑, 업비트 입금지갑, 빗슴 입금지갑 외에 이 지갑들과 상호 트랜잭션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지갑주소 등 모두 65개 지갑주소 간 트랜잭션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거의 천재들이네요. 업비트 하울렛 11개, 빗슴 하울렛 2개, 7개, 클레이턴 위믹스 관련 지갑 43개.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참 좋네요. 우리는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몇 개만 돼도 머리가 골치가 아픈데. 다만 그레스업비트 및 빗슴에서 장례 거래한 내역은 담지 못했고 장례 거래 내역은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16, 15일에 여러분 실시됐던 그런 계좌추적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확보한 장례 거래 내역일 겁니다. 분석 대상 지갑주소 65개에서 일어난 전체 트랜잭션은 2,920건. 그런데 2,920건의 여러분들 거래를 2021년 10월 1일부터 김남국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 거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때는 뭐 수십억 정도의 자산가였기 때문에 하루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여러분들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씨가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중복 트랜잭션을 빼게 되면 실질 트랜잭션은 1,446건이었고 찾아낸 트랜잭션은 모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디지털 에셋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련 기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이런 엑셀 파일로 다 나옵니다. 김남국 관련 지갑 주소 65개 트랜잭션 내역 총정리 트랜잭션 주소 블록 트랜잭션 시간 수신인 송신인 수량 비고 토큰 보유랑 추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엑셀 파일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몇 표를 뭡니까 훔쳤는지 다 나오는 것처럼 김남국이가 몇 시 몇 분에 몇 개를 팔고 몇 개를 샀는지 뭡니까 약 2천여 건 정도의 여러분 거래에 대한 내역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2,920건인데 이 가운데 실질로 중복을 빼게 되면 1,446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김남국의 위믹스 지갑에 1,000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이날 그는 9,889 위믹스 1,700만 원을 빗섬 하드월렛에서 거의 위믹스 지갑으로 보냈다. 위믹스는 이날 개당 1.26달러 약 1,700원이었지만 7주 만인 2021년 11월 21일 약 19배가 올라서 24.28달러 3만 2,600원에 거래됐다. 어마어마한 거래되네요. 김남국이가 사면 뭡니까 다 오르는 겁니다. 김남국이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면 다 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의구심 을 가지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이 위믹스 지갑에서 이게 판 게 누군가 주었는지 아니면 본인 돈으로 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러면 다 밝혀져야겠죠. 2021년 10월 17일 김 의원이 2만 3,700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빗섬 하월렛에서 거의 위믹스 지갑으로 송금했고 이것은 다시 위믹스 플레이 블리즈로 출금됐고 이날 개당 1.8달러로 5주 만인 2021년 11월 21일 약 13배 오른 24.28달러에 거래됐다. 2021년 11월 22일 위믹스 가격이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24.28달러로 최고점에 달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31일이 클라이맥스 입니다. 1월 31일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위믹스 코인이 불상의 자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남국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김남국 관련 지갑에 처음으로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견된 날입니다. 특기할 만한 트랜잭션은 아래 와 같습니다. 비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입금 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약 52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노야. 비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코인 이름들 이체가 됐는데 당시 시가로서는 약 5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걸 누가 줬냐의 이야기죠.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죠. 업비트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위믹스 지갑으로 1만 위믹스 8500만 원이 입금됐다. 업비트의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클립 지갑으로 21차례 걸쳐서 57만 7159 위믹스 약 48억 8700만 원이 입금됐다. 클립 지갑으로 세 차례 걸쳐서 60만 7259 위믹스 약 51억 4200만 원이 입금됐다. 이 출연자 셧들은 업비트 하울렛에서 클립 지갑으로 대량의 위믹스가 이체된 직구에 일어났다. 뭐 어쨌든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번 방송했던 것처럼 132만 개 정도였죠. 132만 개가 불상의 여름 자로부터 김남국에게 이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까발뀌졌으니까 어디로 여러분 달아나겠습니까? 달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건이 이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처음에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가 의원회관을 찾아가지고 김남국에게 5월 8일 김남국 의영신 방문 인터뷰입니다. 핵심 의혹인 위믹스 구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김남국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은 김남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8일일 겁니다. 제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주식매매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현재 보유코인은 약 9억 1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주식매매대금으로 가상합비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매매대금 예금으로 아마 전한대가 다음 2022년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이 10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입장문에서 위믹스를 구매하게 된 경의나 가정들이 없었다. 의혹의 핵심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본인이 답하기에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것이 막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게 되면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해명할 수 있을 건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아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위믹스 구매 내역을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김남국 공개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믹스 구매 내역을 공개하면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검찰이 뭐 다 밝혀주겠죠.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담당 기자가 묻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위믹스를 대량으로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본인 돈으로 안 샀으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인 돈으로 안 산 것 같다 이야기죠.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수십억을 안 갖고 있는데 수십억을 어떻게 이런 가상합비를 사는 겁니까? 그러자 김남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또 올리겠습니다. 소명에 관해 특정 단어만 줄여서 나가면 안 되니까 소상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위믹스 매입을 언제 한 거죠? 김남국입니다. 매도 시기 등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분산해서 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5월 8일입니다. 위믹스 보유 사실이 밝혀지고 5월 8일 날 본인이 고심에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날 여러분들 디지털 ss의 박범수 기자가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 가지고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시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시게 되면 가장 원자료에 가까운 그런 분석은 전문 매체인 디지털 ss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건의 전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132만 개의 위믹스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검찰 수사의 초점은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본인이 샀으면 산 거고 본인이 안 샀으면 누가 준 거냐 이야기. 업자가 준 거냐 이야기죠. 본인은 끝까지 여러분들 업자 한 게 안 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업자 불렀으면 뭡니까 그냥 종치면 뭐 하겠습니까 업자는 불교.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정치자금 받고 나면 그다음에 업자들이 제공했으면 업자를 불러가죠 여러분들 업자를 뭡니까 추궁하면 업자들 안 부는 업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인 인생 종친 겁니다. 까불고 다니더만 본인이 인생을 종친 거죠. 세상을 우습게 한 죄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크게 실수하게 되면 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엎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산 거죠. 여러분 김남국의 코인 투자권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이 허물어진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시리즈가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점화가 돼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활동에 여러분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도둑놈들 5권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6권은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